수험생을 위한 묵주의 구일기도 저희들의 어머니요, 묵주기도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당신 품에 저희 아이들을 맡기옵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품고 30여 년 동안 훌륭하게 길러오신 어머니의 완덕으로 하느님의 자녀인 아이들을 보살펴 주소서 당신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저희 아이들을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은총으로 보호해 주소서 티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의 전구로 저희 지향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여 산 아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든든한 힘이신 동정 마리아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 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찬의 신비를 일깨워주신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나눔과 자선의 의미를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저희도 토마스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합니다 성실하신 동정 마리아님 아이들의 얼굴에서 근심과 걱정을 거두어주시고 화난 웃음을 되찾아 주소서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수능을 포기한 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가도록 지혜를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우주 질서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 사명을 세우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 세상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 마리아님 어느 날 아이의 교복을 다리다가 엉덩이 부분이 반질반질 다른 것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문제집과 씨름하는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바친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자애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 마리아님 순웅이 인생길에 한 여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fer중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럭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3단 신자들의 도움 마리아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혀같은 것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요엘의 예언처럼 하느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어 거룩한 사랑과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가정의 모 후 마리아님. 온종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위로하소서. 아이들에게 슬기와 지혜를 주시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짐을 가볍게 하소서. 아이들이 널리 우정을 나누며 따뜻한 관계를 맺도록 성령의 불을 보내주소서. 당신 사랑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럿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모후 마리아님 당신은 에페소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아드님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지상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선교활동에 온 힘을 쏟을 때 당신은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마침내 어머니를 하늘에 불러올리셨습니다. 신비로운 장미이신 마리아님 당신은 늘 아드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희도 수험생 아이들을 믿고 지켜보게 하소서 성모님처럼 기도와 덕을 쌓게 하시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하게 하소서 학교 생활의 고충을 귀담아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머니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닮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유명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럭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모든 성인의 모후 마리아님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을 흠숭하신 어머니께서는 티없이 맑고 겸손하며 평화로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죄인들의 피난처요 아픈 이들의 위안이며 쉼터입니다. 저희도 어머니의 겸손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아 하늘나라의 열망으로 살아갑니다. 상지의 옥좌이신 마리아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빌어주소서 잠잘 시간도 없이 팍팍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햇빛과 바람과 광대의 무변한 우주로 오시어 아이들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소서 날마다 책만 파고드는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 보이소서 친구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손잡아 일으키고 스승을 공경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고비마다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희들의 어머니요 묵주기도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신 당신의 용기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노래를 묵주기도에 담아드리오니 자식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느님께 전해주소서 저희들이 청하는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도록 어머니의 열절한 마음으로 빌어주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이 주님의 탈렌트를 통해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진 나이다 슬픔의 굴짝이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성령의 바람 불어와 영혼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기쁨의 넘치도다 주님의 사랑 어머니 어머니 성령의 풍전 되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아들 예수 주시도다 어머니의 마음 저희에게 주소서 어머니의 사랑 저희에게 주소서 법에 하비 마리아 법에 하비 마리아 오세주의 어머니 법에 하비 마리아 아리아 사도들의 어머니 아리아 사도들의 어머니